승옥아! 승옥아! 니 콜터림 속도 왜 이리 빠르냐? 그건 형아 형이 진짜 잘못해 볼거야 아니 승옥아 포기하고 한 번만 해 자 어어? 아까 이거 없었는데? 잠깐만 아까 이 직게벌 없었어 잠깐만 동작 그만 로랑로랑입니다 어딨지 이 자식? 근데 왜 이렇게 여기 많아? 아 잠깐만 아니 잠깐 잠깐만 야! 잠깐만 잠깐 잠깐 나중에 여러분들 대자 잡은거 좀 해 영상 보면서 딱 판단하면 재밌을텐데 한 명 개타 있습니다 한 명 개타 있대 왔냐? 이 자식 어디갔어 사라졌어 사라졌어 이런 경우는 신고를 하게 누르면 닉네임이 떠요 융토끼 융토끼랍니다 융토끼 마을에 가면 융토끼가 있을 수 있어 봅시다 이 자식 어디갔지? 되네 야! 잠깐만! 로랑로랑? 자 어어? 아까 이거 없었는데? 잠깐만 아까 이 직게벌 없었어 잠깐만 동작 그만 로랑로랑입니다 어디있지 이 자식? 근데 왜 이렇게 여기 많아? 아 잠깐만 아니 잠깐 잠깐만 야! 잠깐만 잠깐만 이거 말이 돼 잠깐만 잠깐만 야! 너무 많잖아 이거는 잠깐만 어디야? 아직 로랑로랑이라고 하거든요 로랑로랑 여기 맞아 어디지? 뭔 놈의 게임이 가는 곳마다 핵이 있네 크클 야! 어디갔어? 야 잠깐만 진짜 보이지 않는 야 뭐야 방금 그 많던 꽃게들 어디갔어 맨이 히든포털 있다는데 볼까요? 한번 봐보겠습니다 맷바퀴 있는 개보도 있는데 여기 여기 말한거 아니야? 여기 없잖아 여기 로랑로랑은 여긴 로랑이야 근데 로랑로랑 뜨잖아 뭐 맨이 소라했다 개소리여 뭐해? 하아 이거 핵이 핵 잡는 영상 봤는데 맷바퀴에서 쓰는 거라 일반 유저는 확인 못한대요 핵이 유저꺼로 오는 걸로 확인함 크클 야 또 뭐였다 어이 염도끼 거기까지다 야? 거기까지다 오 자식 뭐라도 줘요래 와 저거 저거 무슨 마인드지? 일단 신고 왜 안돼 했잖아 뭐 그래? 양념게장 학살범 신고 막는 핵도 있다고요? 아니 뭐 무지개 반사야? 참 일단 뭐 그렇게 됐네요 오오 로랑클라 한 명 있다 이 자식 드디어 왔나 하아 왔나 꼭 저 자리 있다고? 잠깐만 야 다음 해부터 좀 우선 문제가 있는데 잠깐만 내 돈 어디갔어? 잠깐만 야! 내 500원 어디갔어? 잠깐만 야! 야 이 새끼야 내 500원 어디갔어? 100원 두 개 오오오오 하나 사라졌는데 내 두 개 뿌렸잖아 하나만 먹는데 하나만? 뭐냐? 뭐냐? 내가 너무 빨리 들어가서 그런가? 세 개 1 2 3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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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6 6 6 6 6 7 7 7 7 7 7 7 8 7 8 8 8 9 9 9 8 9 10 9 10 10 3마리였나? 3마리였나? 동작 그만! 야! 동작 그만! 동작 그만! 허이! 러지 서포트! 더 거기까지! 난 철포야! 이 자식! 야! 아주 그냥! 아주 그냥 해! 왜?! 나쁜 짓 하고 나... 너 자식 딱 걸렸어! 2024 0220 0418 아니지! 16시 1618분 핵 발견 깅 동작 그만! 거기까지! 니 썬더볼트는 뭐 1층까지 닿냐? 어이가 없네 다시 한번 가봅시다 오 이제 안써 마구 안써? 이게 아다리가 잘 맞아야 되나 본데? 아 지금 방금 봤죠? 방금 숨쉬기 모션 봤습니다 이 새끼 이거 이거 넌 바로 신고야 이 자식아 하지만 재밌으니까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과연 너가 이 동전을 먹으면서 매직클로까지 쓰면 나의 모션이 포착이 됐지 이런 싸구력들이 많네 자 과연 봤어 나 방금 봤어 너 이 자식 바로 신고해 3번 걸려 3번 삼진아 옷이야 이 자식아 20 20 2024 0220 16시 오케이 봐봐 어이 순욱이 이너무 자식 이너무 자식 우리 순욱이 한번 볼까? 거기까지 어이 순욱이 거기까지 아주 떡밥을 딱 불어버렸어 어이? 으하하하하하하하 뭐라고 이 지랄 우와 우와 살아있다 살아 나와러 형 방송 잘 보고 있어 그래 그래 순욱아 그래 하풀 하풀 좀 말해줘라 하핰 하이 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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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... 여긴 저처럼 손사냥이 막... 형목이 멍테리고 있었어... 이거x3 이놈 자식... 동전 먹고... 너 이 자식에 너 동전 먹고 공격목 싹 빠는데 아주 그냥... 아주 그냥 발뺌으로 녹화에 찍혔어 아 일단 순호가 안된다 너라고 봐줄 순 없어 질서를 유지해서 0220 16시 50 승호가 승호가 니 콜트림 소독 왜이리 빠르냐 그건 형아 형이 진짜 잘못이 풀거야 아니 승호가 포기하고 합해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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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호가 포기하고 승호가 포기하고 승호가 포기하고 승호가 포기하고 승호가 포기하고 승호가 포기하고 형아 하프 어디가 유행이야 이거 그거 잘못 집었어 형 와 메디테이션 써도 저정도 속도가 아니 espa 철로 승호가 포기하고 승호가 포기하고 그래 미안하다 해. 손사냥. 열심히. 형 조심해. 질매해. 야 진짜 이거 존나 맛있고 여기. 야 무슨 채널 한 개만에 당첨됐어. 이게 뭐야. 자 보낼 놈이네. 지금 볼까요? 자 무슨 이게. 이런 곳에 분포한 싸구렉들은 그게 있나봐. 그래서 이렇게 동전을 존나 뿌려놓은 다음에 제가 다음 채널 왔다가 하면 모시 딱 찍혀요. 바로 가야돼. 야 잠깐. 야. 야. 여기 또 동전 어디 갔어. 야. 내가 다 뿌려왔던 동전 어디 갔냐고. 야. 야 이 새끼야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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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인슨 진공총술 같은 새끼 자 마지막 건물 갈게요 자 두마리 자 두마리 네마리죠 두마리 네마리 내가 여유롭게 기다려줄게 10초 새끼 1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다섯 일곱 파이팅 아홉 열 자 두마리 네마리입니다 두마리 네마리 왜 동전이 있지? 분명 아래에는 네마리인데 한마리가 싸워졌네 네마리 네마리 힝 힝 힝 오 레드 동작 그만 넌 체포야 이 자식은 아주 왜 뻔뻔하니까 정말 루아 이 자식아 불법 프로그램 사용 2024 뭔 근대감이야 아 손사냥이 그럼다면 불법코스 아 제가 오해를 했나보네요 죄송 죄송 근데 오른쪽에 불어든 동전은 누가 먹었을까 야 이 자식아 이미 제가 먹은 채소 아 이거 컵라면 물 붓는 동안 자동으로 먹었구나 그래 그래 어쩔 수 없다 하플 빨리 말해줘라 어디가 하플이야 살려줘라 왜하다 이미 눌렀다 나를 눌렀다 너 잡아줄게 왜 하다 신구야 오늘이 마지막 마음으로 열심히 해 화이팅 인기도 내렸습니다 그래 말 잘 가 자 왔다 오오 야 새로운 친구인데 자 전사 전사 과연 이는 이 사람은 얘는 테일 3개밖에 없냐 야 이제 귀찮다 오이 아이어미 정착금아 넌 체포야 야 방금 숨차는 것까지 이 자식 어어 막 자백하네 이 자식 이거 이거 해 우리 아 이게 잠순가구인데 자 얼마나 흡입력을 좋은지 보겠습니다 여기다 여기다 자 야 야 내 동자 어디갔어 어? 어 야 아이어미 넌 체포야 이 자식 아 무지개 반사가 없네요 아